맛있겠다 이거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박 밥 먹겠다 너무 배고팠어 배고파요 밥을 먹어 또 뭘 먹으러 가보려고 냠냠TV 응 가면서 먹었어 같이 여기가 이만이야 냠냠 야 대박 저거 그거야 그 크로상에다가 우와 맛있겠다 이거 저희는 항상 이렇게 공항에 오면 먹을 것부터 찾아요 공항이 좋아졌어요 먹을 게 많아서 좋아요 너무 배고팠너들 잘해야지 비행기를 타면 일단 부터 색살도 카레 고로케 응 난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any 안 됐다 안 안 이랬던 안 안 안 안 안 이제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퍼 퍼 퍼 찍어줘 아직 안 돌리고 있거든? 일부는 좀 퍼주세요 스스로 퍼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 급식같다 맞아 너가 다 푸면 나 뭐 먹어 맛있겠다 가지튀김? 맛있겠다 단무지 한 개씩입니다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? 가지가 줘야 돼 저거 뭐야? 다코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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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놔와봐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요 와 잘 먹고 싶어 한 번 해봐 단무지가 지금 이리 됐다 오 누나가 할 번째야 아 그렇게 그렇게 이거 한 번에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 우와 안 돼 우와 이거 안으로 찍는다 아 여기 찍어서 이렇게 오오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아저씨 알았어 먹고 싶은데 유나가 망쳐놓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찍어서 아니야 아니야 죽같이 죽같이 이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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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중반 쉬는 시간이 다음 밤까지 많이 남아서 또 뭘 먹으러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돈까스 샌드위치 오 오 오 또 먹어 아 찍기 싫어 계속 먹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아니 아무래도 이거 꼭 할게 좋아 계속 먹기만 해 그냥 먹기만 해 또 먹고 또 먹고 이거 하나 먹으려는데 안 먹어 나 무대 올라가야 맛있어? 맛있어 같이 여기가 이만이야 눈만 해 눈보다 커 너무 좋아 우와 이 안에 밥이 들어있대요 하나 셋 먹겠습니다 돈까스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었네 맛있었네 음 이 안에 그 야채도 같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돈까스 완전 레스트 이거는 안에 밥이 들어있대요 이거는 안에 밥이 들어있대요 맛있어 좋대 어디가 Bump it bump it like that